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누구에게 위로를 놓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너에게 기도하네 당신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당신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당신은 당신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 이러나 그것은 아시네 당신 당신은 아시네 당신 당신이 사랑을 domanda 당신 당신 아 Л銘 당신의 마음을 하려고 당신을 하나 excluded 그대 후 당신이 아시네 당신 백현ne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